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해보면 자, 지금 운행자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런 요건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고 지금 자동차까지 했죠. 자, 운행, 운행으로 해서 운행, 운행이 뭐냐 운행에 대해서 보면 자, 운행이 뭡니까?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 아, 그렇구나. 차가 움직이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운행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뭐? 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 이건 뭐지? 요거를 또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 아, 그렇구나. 운행이라는 것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건 뭐지? 그 해석에는 뭐냐?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주차장에 딱 세워져 있고 시동은 껐어요. 아, 운행하려면 시동 켜야 되구나. 시동 켰어요. 시동을 켜서 자동차는 주차장에 딱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뭐 집게차다. 예를 들어서 5톤 화물차에 집게를 달았다. 그럼 집게를 달 그 집게를 움직이다가 뭐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고소작업차, 이렇게 사다리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다리차에 어떤 물건이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다치겠다. 이런 경우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았죠?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뭐예요? 자동차에 설비되어 있는 그 장치를 이용하다가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죠? 그러면 그게 바로 운행이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운행. 아, 그게 운행이구나. 자, 근데 운행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운행으로 사고나야 돼요. 운행으로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 보시면 그 운행으로가 뭐냐. 보시면 자,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운행으로 말미야마 즉, 운행으로 말미야마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운행이어도 안 되는구나. 운행으로 말미야마 말미야마 사고가 나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죠.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승객이 과실 버스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어떤 하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승객이 자기 발에 자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경우 버스가 지금 운행 중은 맞죠. 그렇죠. 운행 중은 맞죠. 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야마 사고는 아니죠. 운행으로 말미야마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운행으로 그래서 여러분 운행자 책임은 다시 요건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었다. 보상요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요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까지 운행으로까지는 지금 봤어요. 다른 사람을 한번 볼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요건 다른 사람을 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별로 쟁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퇴근하다가 아니면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한 예를 써 100명을 쳤다. 아, 100명은 너무 과장됐구나. 그냥 출근하다가 한 50명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치고 다녔어요. 50명을 막 다 치고 다녔어. 그러면 그 50명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당연히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고 조금 쟁점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지금부터 한 번씩 보자는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사람이 좀 헷갈려요. 운전자나 운전보조자 즉, 뭐예요? 자대법상 운전자나 자대법상 운전보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운전보조자 운전자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 당사자 맞죠? 당사자기 때문에 타인성이 부정된다. 아, 여러분 지금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타인성이 뭐예요? 라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타인이고 다른 사람 이죠. 타인이 다른 사람이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낮게 와서 죄송합니다. 자, 타인성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배법에는 3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본강의 때 생각해 보세요. 자배법에는 3명이 있습니다. 운행자와 운전자와 타인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운행자,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이죠. 당연히 타인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는 여기에 위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이 아니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고 당시 조수석에서 쉬고 있는 듯 즉, 사고 당시에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옆에서 쉬고 있었어요. 뭐 운전보조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대 운전자가 할 수 있고 내지는 내가 쉬고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키워드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자배법상 운전자라 할지라도 타인이 된다는 거죠. 타인이에요. 자, 이거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다리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뭐다?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이게 사다리인 거예요. 사다리 아셨죠? 그래서 운전보조자나 운전자는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타인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대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일시적 운전보조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배법상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는 아닌데 마치 외형적으로 볼 때 운전보조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타인이죠. 당연히 타인인데 아무런 논리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타인이다 하면 약간 좀 재미없잖아요. 시험지에 시험지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를 써주면 좋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운전보조자란 운전보조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 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마치 운전보조자 아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외형적으로 운전보조자를 할지라도 판단 기준이죠.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 행위를 단순히 도운 것에 불과한 자 이런 사람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운전보조자처럼 보여도 외형적으로 운전보조자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들은 운전의 저기 운전의 보조에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즉, 자별법성 운전자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삐뚤빼뚤해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한 5시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질 체력이잖아요. 체력이 완전 저질이에요. 완전 저질이라서 조금만 서 있으면 홀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좀 자전거를 좀 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서 하체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좀 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화면에서 사라지면 살짝 앉아있는 거예요. 살짝 앉아있는 건데 이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이 줄이 예쁘게 안거지네요. 안거져요. 뭐 저 편하게 해도 되잖아요. 무료각인데 여러분들 뭐 무료로 보시는데 제가 좀 뭐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누워서 하든 상관없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별법상 운전자죠. 종사해야지 자별법상 운전자잖아요.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기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뭐예요? 자별법상 운전자가 아니다. 그 말인 거죠.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러한 논리 구성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뭐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답안지를 쓰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이동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조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족 보겠습니다. 가족 무슨 얘기냐 가족이 타인이냐 이런 문제에 있을 수 있죠. 가족 배우자 자녀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나 가족이 타인일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논란도 사실 아니죠. 논란도 사실 아닌데 당연히 타인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결론을 압니다. 타인이에요. 그런데 답안지에 혹시나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답안지에서 우리가 가족이 나왔을 때 타인인지 아닌지 살짝 검토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운행자나 운전자의 가족 가족이 가족에 대한 타인성에 대하여는 당 운행에 즉 그 사고 난 그 시점 그 운행에 가족이 운행 지배를 하고 있다던가 자 우리 첫째 시간에 한 거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운행 지배를 한다는 것은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걸 말하죠. 사용하거나 관리해야지 운행 지배를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첫째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사용하거나 관리하면 피부험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피부험자는 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가족이 운행 지배 즉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사고 당시에 운전보조자의 지위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면은 타인이 아니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 뭐예요? 1번 이런 상황 2번 이런 상황 1번이나 2번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라고요? 자변법상 타인이다. 그래서 가족은 타인입니다. 원칙이에요. 예외인 거예요. 예외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타인이다. 예외가 두 개 있다. 예외 1번 뭐? 운행 지배를 하고 있다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당연하죠. 아, 피보험자인데 친척 피보험자가 되는데 어떻게 타인이겠어요? 말장난 같지만 자,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족, 원칙, 타인이다. 예외가 두 개 있다. 첫 번째 예외 죄송합니다. 요거부터 잡을게요. 첫 번째 예외 가족이 운행 지배를 한다. 두 번째 예외가 뭐냐면 사고 당시에 운전보조자의 지휘에 있다. 이런 예외 두 개가 아니라면 가족은 타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타인이다 하니까 그 영화 생각나네. 그 대한민국 국민의 커플의 한 30%를 헤어지게 만든 그 영화 그 완벽한 타인이라고 저도 그거 보고서 어우, 헤어질 뻔했는데 네, 그거 보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서로 이제 못 보여주는 거죠. 핸드폰을 딱 비밀번호 딱 잠궈놓고 이거를 요구를 하면 그건 끝장날 각오하고 물어봐라. 뭐 이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특히 커플들 보기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네, 타인 완벽한 타인 어쩌고 그 영화를 왜 만들 생각을 했을까? 감독은 자, 어쨌든 간에 가족은 타인이다. 맞잖아요. 완벽한 타인이죠, 가족도. 자, 그 다음 무상동승자 보겠습니다. 무상동승자 자, 무상동승자도 당연히 타인입니다. 타인인데 우리가 이제 약간의 쟁점이 있는 타인이니까 한번 검토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무상동승자 기본적으로 무상동승자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어? 그럼 반대를 생각해봐요. 대가를 지불하면은 더 이상 무상동승자가 아닌 거죠. 유상동승자죠. 유상동승자는 논란에 쟁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조건 타인인 거죠. 무상동승자에 대해서만 논란이 살짝 있는데 원칙은 뭐다? 타인이라는 거예요. 자, 원칙은 타인입니다. 원칙은 타인이에요. 그리고 운행지배가 있는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만 일정 비율만큼 동승자 감액이 될 것이다. 자, 무상동승자 타인입니다. 자, 무상동승자는 자,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기본강의할 때 다 공부했던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무상동승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단, 강요, 일반, 호위동승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무단동승, 강요동승은 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호위동승은 다 타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기본강의 있었던 내용이고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기본강의를 안 볼까 봐 제가 살짝 뺐는데 양심상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제가 지금 너무 솔직하죠? 너무 솔직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자, 대리운전 의뢰자 대리운전 의뢰자 보시면 대리운전을 의뢰한 사람 즉, 대리기사 부른 사람 나 내가 대리기사를 부르면 나 나는 어떻게 될 거냐 판례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리운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니까 정리를 해봐요. 자, 판례는 뭐냐면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의뢰한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자별 보상 타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한 거죠. 대리기사 자,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 보험사가 있어요 내 보험사죠 내 보험사예요 내 보험사 그래서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대리기사 때문에 내가 다쳤어요 당연히 대리기사 입장에서 나는 뭐예요? 타인이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타인이다 이건 쟁점이 없어요 이때 의뢰자가 해당 차량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원에서 보상받는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대리기사에 대하여 타인이다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한데 내 보험사를 기준으로 볼 때 얘랑은 타인이 맞는데 내 보험사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타인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기사가 취급업자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취급업자 보험에서는 나를 보상해줘요 타인이기 때문에 대인보상해주죠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데 내가 내 보험사에게 타인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보험사에서는 못 받고 취급업자 보험 예보험사에서는 받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 임차인 보험사에 대하여 임차인 보험사에 대하여 임차인 보험사에 대하여 임차인이 다쳤어요 임차인이 뭐예요? 빌린 사람이 어쨌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빌린 사람 여러분들도 너무 세세한 걸로 따지지 마세요 뭐 유상으로 빌리면 임차인이고 무상으로 빌리면 사용대차 임차인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마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 걸로 또 따진 사람이 있더라고 아휴 크게 못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쨌든 차를 빌린 사람을 그냥 임차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 임차인을 보면 그 사람이 다쳤어요 과연 그 사람이 타인이냐 자 여러분 타인이 되고 안 되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요? 보상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혹시나 임차인이 다쳤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논리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 보시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요 당연하죠 임차인은 대표적인 보유자입니다 대표적인 보유자가 임차인이에요 당연히 운행자 측은 부담하겠죠 그리고 임대인에 비하여 자 운행지배의 정도가 임대인에 비하여 임대인 자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젖을 체력이라 조금 피곤하면 말이 막 섞여요 그리고 아침을 제가 안 먹고 와요 평상시에도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아 지금 정신이 아 이제 두 시간째인데 정신이 살짝 없기 시작하네요 중간에 좀 뭐를 좀 먹겠습니다 자 운행지배의 정도를 비교해야죠 운행지배의 정도를 비교해 보니까 임대인이 보다 누구보다 임대인보다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더 뭐예요? 직접적 구체적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인은 집에서 TV 보고 있고 임차인은 지금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더 직접적 구체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는 거죠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사 설사 이것은 임차인이 빌린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 옆에 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타인이 될 수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임차인은 타인이 아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해가 안 되면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원칙만 있으면 재미없겠죠 예외가 있어야 재미있을 겁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예외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상에 딱 하나 있다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 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만족한다면 타인에 해당합니다 왜? 왜? 임대인이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운전기사를 통하여 왜? 운전기사 누구한테 월급 받아요? 임대인한테 월급 받겠지 그럼 사장님 말 듣겠지 당연히 임대인의 운전기사 운전기사를 통하여 직접적 구체적으로 운행집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구체적 간접적 추상적이란 말이 어디에서 원래 나오는 말이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어디에서? 공동운행자에서 나오는 말이다 공동운행자에서 나오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림을 그려보면 보험사가 있고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아니면 임차인 친구 그래서 임차인이 차를 임대인한테 빌리고 친구를 한 때 운전시키고 옆에 지금 타고 있어요 타고 있다가 임차인이 지금 다쳤습니다 다쳤어요 그러면 그러면 임차인은 자변법상 뭐예요? 운행자죠 자 임대인도 운행자 임차인도 운행자 친구는 당연히 운행자죠 어? 친구 운전자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강의 꼭 보고 오세요 꼭 보고 오세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기본강의를 볼 테니까 자 친구는 자변법상 운전자가 되려면 운전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는 당연히 운전 업무 종사하겠습니까? 물론 종사한다고 억지로 쓴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냥 친구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친구도 운행자인 거예요 종사하지 않았다면 자변법상 용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운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운행자가요 운행자가 3명이에요 3명 3명이니까 어? 얘도 운행자 얘도 운행자 얘도 운행자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내려가고 싶어 요기 요기로 왜? 요기로 내려가야지 보상받으니까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 서로 운행자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비교 그게 뭐예요? 공동 운행자 뭘 비교해요? 뭘 비교해요? 운행지배의 정도를 서로서로 비교해요 서로서로 비교해서 누가 직접적 구체적이냐 누가 간접적 추상적이냐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해봐요 지금부터 해봐요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내려가고 싶으니까 비교했더니 집에서 TV 보는 사람하고 사고 현장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직접적 구체적이에요? 다 얘가 당연히 직접적 구체적이겠죠 그쵸? 오케이 얘랑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또 얘랑 비교하는 거야 내려가야 되니까 얘랑 비교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한 100번 얘기했어요 지금 101번째인데 더 이상 질문은 사절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 딱 얘기하고 자꾸 이 부분만 설명하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친구가 더 직접적 구체적 운전대를 잡지 않은 임차인이 더 간접적 추상적이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지금 현재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친구 운행자보다 더 직접적 구체적인 운행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세요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행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차를 내 차가 아닌데 지금 얻어 타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전기차 아이오닉5가 새로 나오잖아요 전기차를 너무 몰고 싶어 얼마나 조용할지 막 너무 신기해 근데 친구가 아버지한테 내지는 정말 누구한테 아이오닉5를 빌려 갖고 왔어 그럼 나는 그 친구한테 야 내가 평소에 이거 너무너무 몰고 싶었는데 한 번만 태워줘라 한 번만 태워줘라 그러면 그 친구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운전하면서도 친구 눈치를 점점 볼 거 아니에요 조금만 세게 가면 친구가 야야야 천천히 천천히 가 야 운전 좀 똑바로 해 야 왼쪽 오른쪽 야 거기 아니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외우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얘가 더 운행이 직접적 구체적인 거예요 아셨죠 빌린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니까 임차인은 죽었다 깨나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단 언제 내려온다고 얘가 친구가 아니라 얘의 직원일 때 얘의 운전기사 얘의 직원일 때만 내려와요 내려오는 논리적 근거는 뭐다 얘랑 비교해 봤더니 운행지배의 정도가 얘가 크더라 왜 직원을 통해서 운행지배를 하니까 그때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는 기본관계 때도 엄청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공동 운행자를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단운전 한 번만 좀 복습해 볼게요 간단히 무단운전하고 절치운전 너무 중요하니까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약관 조문을 통해서 약관 조문을 통해서 지금 기본강의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인배상원에서는 너무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자 무단운전 문제가 나오면 올해 문자 무단운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로 무단운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피해자 기준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무단운전임을 모르고 모르고 다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무단운전임을 모르고 다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에 대한 보유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무단운전임을 아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보유자의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따른 판단 기준이 살짝 다르다 무단운전인지에 대한 판단 그 운행 자체가 무단운전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다 판단 기준은 그 판단 기준의 판단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빠르게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무단운전 사고예요 그런데 그런데 피해자가 무단운전임을 모르고 당한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무단운전인지를 자 무단운전자에 의한 사고에서 보유자의 책임 즉 이 사람들의 책임은 이 사람들의 책임은 사고 당시 그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 요소로는 평소 자동차 및 열쇠 보관 상태 무단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차량 반환 의사 유무 보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주관적 인신 유무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뭐냐 피해자의 주관적 인신 유무 이거를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보고 있죠 누가 판례가 자 무단운전임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 거기에 대한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판단한다 어떻게 무단운전이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회할 만한 무슨 말이에요? 좋게 생각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선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있던지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자의 운행집의 운행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강의 할 때 말씀드렸어요 무단운전은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벗어나기가 많이 힘들다 대부분은 운행자 책임이 있다 왜? 이론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무단운전임을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단운전인지에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가 없겠죠 그런데 판례는 또 얘가 제일 중요하대 이 판단 요소가 제일 중요하대 그러니까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경우는 보유자의 운행 책임이 자, 무단운전임을 아는 자는 아는 자는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있대요 또 뭐예요? 평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더 많겠어요? 없는 경우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단운전은 보유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헐헐헐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 책에 있는 판례도 그런 판례가 있죠 실어놨는데 배달용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배달용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이 친구가 배달하다가 사장님 저 좀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까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래? 출퇴근해?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간 게 아니라 퇴근해서 친구랑 술 먹다가 밤 늦게 오토바이 태워서 친구랑 태워가고 갔다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아 이놈 무슨 뭐 저기 뭐야 배달하고 출퇴근만 하라고 오토바이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라고 사준 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자 만약에 그 사고가 안 났다면 사고가 안 났다면 자 그 다음 날 출근을 했겠죠 그러면 이 무단 운전자 그 종업원이 말합니다 어 사장님도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왜? 아 어저께 친구랑 술 퍼먹고 오토바이 타고 막 술 퍼먹고 다녔거든요 그럼 사장이 야 오토바이 갖고 와 너 해고야 하겠어요? 사고가 안 났다면 담부 다 하지마 라든가 아니면 야 뭐 조심해서 운전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하겠죠 즉 뭐예요? 사후 승낙 가능성이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판례도 뭐냐면 보유자의 즉 사장 그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제가 책에 실어놨죠 그래서 책에 운행자 책임이 있는 판례 없는 판례 이렇게 제가 책에 실어놨습니다 책 몇 페이지인자고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엔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찾아보시면 있어요 무단운전 편에 있을 겁니다 잘 한번 기본강의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자 다음 절치운전 한번 보겠습니다 절치운전 보시면 절치운전은 자 우리 교재에 있지만 총정리하는 생각으로 보세요 대부분 학설과 판례는 용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인설이라는 게 용인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설은 차량이나 열쇠 등의 관계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보유자가 절치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차를 절치당했어요 차를 절치당했는데 그 절치를 용인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죠 생각해보세요 내 차를 절치하도록 내가 용인하는 그런 차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당연히 용인하지 않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 얜 용인했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만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절치운전에서는 차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겠어요 없는 경우가 많겠어요 당연히 없는 경우가 헐 많겠죠 누가 내 차를 용인하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거를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까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가 더 드문 거고 절치운전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드문 경우죠 예외적인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용인설이다 용인을 할 정도 평가할 수 있다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자 자동차의 보유자의 운행지배 운행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운행자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판례 두 개 실어놨어요 제 기억에 두 개를 실어놨는데 이제 용인했던 판례 용인하지 않았던 판례 하지만 뭐 크게 별로 의미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쪽 판례에서는 없다고 하고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서 혹시나 절치운전이 나온다면 절치운전은 책임이 없는 걸로 푸는 게 맞고 무단운전은 책임이 있는 걸로 푸는 게 맞다 고 제가 기본강의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부분을 시험 문제 내려면 시험 문제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죠 센스가 있다면 느끼시라고 뭐냐면 출제자가 어떤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부분에 출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예외적인 거에 해당하는 거를 수험생들이 눈치 채야 되잖아요 눈치를 채게 하려면 엄청 시험 문제가 길어지는 거죠 이래도 눈치 못해 이래도 예외를 인정하네 이래도 진짜 예외를 기억 안 할 거야 할 정도로 엄청 문제가 길어지죠 엄청 문제가 길어져요 수험생이 음 이 정도면 예외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인 부분으로 즉 무단운전은 보유자 책임이 있는 걸로 절치운전은 보유자의 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문제를 푸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제5조 약관 제5조에는 대인배상원의 면책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면책사유가 적혀 있어요 음? 왜 이래? 음? 왜 이러지? 자 면책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원에서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자 여기 기친승사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로 이러한 손해는 대인배상원에서 보상하지 않는데요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즉 자배법 자배법 10조 10조에 직접 청구권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규정돼 있어요 자배법 10조에 여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직접 청구한 경우 여러분들 눈치 채셨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앉아 있구나 앉아서 마우스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눈치 채셨겠어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다음에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대인배상원 자배법의 규호를 받는 자배법의 규호를 받는 대인배상원은 대인배상원은 형식적인 면책조항이 있다 고의라는 형식적인 면책조항이 있지만 사실은 면책조항이 없다 면책사유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인배상원은 면책사유 즉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느냐 면책사유는 없어요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면책이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면책사유가 없다 고의라고 할지라도 보상해주고 구상을 한다 구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대인배상2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ll go to